잠깐 재밌는 거 보여드려도 되나요? 제가 루이시님의 재밌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그만하 잠시만요 어떤 재밌는 것을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줄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의 예능 실력은? 과연 조회수 100만 갈 수 있을 것인가? 루이시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엄청난 헬리 운전 실력 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잉 오! 오 터널! 터널 뭐야 터널!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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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마이갓 지금 한 번도 닿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돼요 나가면 나가면 나이스 샷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와 이거는 킹정이죠 잠시만요 디코 한번 확인할게요 슈가님 확인 자 이놈들 스타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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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팅한테 50% 여러분들 그러면은 저는 준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50% 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거를 받지 않을 거예요 아 대충 이제 좀 뭔가 감사드립니다 세팅의 초심을 위하여 세팅의 초심을 위하여 출발 하트 트롤이 초심이란 모든 처음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 뭐지? 방금 뭔 소리가 들리는데? 어? 어? 아니 김 김 김삼님? 10만원원 정말로? 감사드립니다 내구독 프로 브레이크 프로 엔진 프로 아니 여러분들 10만원 후원이요? 아유 이렇게 안주셔도 됐네 어 말까 그랜절 잠시만요 이거 그랜절 어떡하지?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후원 리액션 그랜절 가자 그랜절 스타트 아이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? 뭐야 문방님 배가 너무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운전할게요 잠시만요 여기 일단 벗어나서 차 좀 세워주세요 방금 누구 내렸는데? 초코님 지정하세요 문방님 예 스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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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방 스탑 자 그리고 초코님이 운전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기다려볼게요 급할 때는 화장실 가야됩니다 그렇죠 지금 남의 논밭을 밟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상관없겠죠? 차를 타고 그대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어우 이분 잠 좀 주무셔야겠네 다크서클이 제가 오 깜짝이야 폭발 엔딩 몇 번째 끝내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원트예요 원트 1트라니 의심스럽네요 사실 1트는 아니고요 1 뒤에 0을 붙이면 될 것 같아요 나이스 샷 튕겼는데? 제가 만약에 엔터 눌렀을 때 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떡하죠 이거? 일단 제가 싱글로 들어갔다가 다시 한 번 더 온라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돈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한 번 볼게요 어? 온라인 안 들어와지는데? 뭐지? 설마 락스타가 다 밴 때린 거 아니야? 껐다가 다시 켜봐요? 어 됐다 온라인 온라인 됐어요 드디어 어 돈 들어왔는데? 돈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아니 정산 똑바로 안 해요 어? Beat veio 아 오 아 다음에 그 mir에 네 그걸